예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원하지만 건강한 사람 또한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돈을 필요로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도 돈 때문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이 무엇이며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여러가지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더디벌 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어떤 과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 동백하고 위치가 좀 비슷한 수도권에 있는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에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기에 세상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욕을 좀 먹더라도 돈도 벌고 권력도 움켜지고 누가 봐도 뜬 뜬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전혀 만족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간 복 있는 사람에서 여러분 이분을 만났을 것입니다. 삿개오라는 분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고 세리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세리장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사해 남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0-30km 정도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던 때입니다.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삿개오가 돈도 좀 가지고 있고 권력도 움켜지고 있고 욕은 좀 먹지만 세상 사는데 별 어려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면 마음이 좀 풀릴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가로 나갔는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 덩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감담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행렬을 한번 바라보기만 하려고 그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부터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원래 계산대로면 예수님이 그대로 자기 앞을 지나서 여행을 가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먼 발치에서던 예수님이 점점점점 가까이 오더니 자기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삿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무에서 굴러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내 고통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다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과 우리의 아픔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고통과 상처까지도 그분은 알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삿개오의 집에 하룻밤 주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삿개오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개입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삿개오는 자기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예수님의 집에 머물렀던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친히 나와왔습니다. 삿개오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을 떠나 버림으로 그는 영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삶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 종류는 애벌레의 삶이요. 한 종류는 나비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아시죠? 모든 애벌레가 다 나비가 될 수 있지만은 모든 애벌레가 다 나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비의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애벌레 삶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애벌레는 길을 가면서 길에 있는 모든 것이 장애물이 되는 존재입니다. 조그마한 돌멩이가 하나 있어도 애벌레는 그 돌멩이를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막대기가 하나 있어도 애벌레는 그 막대기를 넘어가는 것이 힘겹습니다. 쩔쩔맬 수밖에 없습니다. 애벌레 앞에 강아지가 한마디 나타나면 애벌레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강아지한테 밟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도 애벌레는 그 시냇물 속에 쉽게 뛰어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게 경류처럼 그의 몸을 휩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애벌레였지만 나비가 된 존재들은 애벌레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의 앞에 돌멩이가 아니라 큰 바위가 나타나도 나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는 자가 아니고 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아니라 호랑이가 나타나도 시내가 아니라 큰 강이 나타나도 나비는 더 이상 그것들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비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나비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한 젊은 청년과 대화했던 영생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만약 영생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나비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지만은 그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자가 될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자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해서 그게 영생이라면 아마 그런 거 갖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병든 몸으로 아니면 상처투성인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산다? 그거 나 원치 않는다? 그럴 분들이 아마 절대 다수일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그런 거 아닌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정도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뭘 굳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어디에서 영생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그걸 지옥이라고 말하고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지옥에 있더라도 그 생명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 삶이 영원히 유지되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삿개우도 큰 부자였습니다. 이 젊은 청년도 큰 부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년은 삿개우도 세리장까지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젊은 청년도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고 건강하고 돈 많고 그리고 출세했고 세상지위 있고 이 정도면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막 그렇거나 말거나 돈부터 칠 것 좀 누리고 써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써봐야 써봐야 더 쓰고 싶고 더 쓰고 싶지 마음이 공허해지지 여기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결국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익숙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나눕시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숙면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근사한 곳으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만 않으면 돈을 숭배하지만 않으면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만 있으면 지금 이 삶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몰랐을 때 하는 애 같은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돈이나 이런 저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게 영생 아닐까 그런 영생이라면 한번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돈 많은 채 영생하겠다는 것보다 조금 격조는 높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함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왜 원수처럼 변합니까? 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그럽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부부관계든 부모자식관계건 친구관계건 간에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관계는 상처 주는 관계로 변질되고 맙니다. 도대체 영생이 뭔가? 여러분 그 영생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돈과 함께하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는 천국 가서도 성경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천국 같으면 가기가 좀 부담된다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가 천국 가서 내 남편이 아니라면 나는 그런 천국 가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훨씬 더 확대돼서 이를테면 내가 지금 부부관계가 괜찮고 내 자식들과의 관계가 괜찮고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괜찮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천국 가서 없어진다고 하면 나는 그런 천국은 가고 싶지 않다. 저도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들이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발전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모든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되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삶 중심에 있을 때 가능한 그런 천국을 성경이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돈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과 예수님이 주고받았던 얘기를 보십시오. 핵심은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까요? 여러분 계명,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질문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영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지켜서 영생 얻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홍해를 건너서 신해산에 와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 한 1년 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면 구원 받는다? 아닙니다. 그걸 지켜서 구원 받을 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이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던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동성애 같은 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건 그냥 성적 취향이 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건 인권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거 싫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꼭 남자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동성애가 법으로 정해지고 있고 그래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에게 남자 엄마가 있을 수 있고 여자 아빠가 있을 수 있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도 정상적인 삶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아닙니다. 남자 엄마가 있을 수 있고 여자 아빠가 있을 수 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35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그렇게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누군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혹은 취향 따라서 간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애는 입양하면 되고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규정합니다. 아마 좀 더 지나면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인간들은 다 꼬리배기 싫고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하고 결혼해서 살겠다. 뭐 고양이하고 살면 되지 그래. 그러나 이 고양이를 내 마누라로 삼고 싶다. 법적으로 등록도 하고 싶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런 일이 안 벌어지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건 죄다. 그건 옳은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율법과 계명이라고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문 빚장 역할을 합니다. 그건 죄고 그건 하면 안 되고 그건 해야 되는 일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미리부터 대문 빚장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미리부터 우리 삶에 방비를 하게 하고 예방을 하게 하는 이런 역할로서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청년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 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 다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계명을 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 그 감정을 품는 것이 곧 살인이요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해석하는 율법은 구약에서 문자로 나타난 그 정도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성령이 신약교회를 설립한 다음에 구약의 율법이 새롭게 해석되고 더 엄격하게 해석되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이 청년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너의 상급이 클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사실은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이요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자신의 답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 가진 사람을 100원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건 쉬운 것 같은데 100억 가진 사람한테 그 100억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안 그럴까요? 아니 어차피 전 재산 내놓기는 마찬가지인데 100원은 쉽고 100억은 어려울까? 글쎄요 저는 뭐 큰 돈을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둘 다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큰 돈 가진 사람이 다 내놓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반을 귀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어 문장으로 외워봤던 기억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낙타가 반을 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 부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었던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다니. 혹시 이런 질문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베이가 그러면 천국 들어간단 말입니까? 가난베이도 못 들어갑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동산 부동산 앞에서 전에는 1억만 가지고 있어도 억만장자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1억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동백이 분당보다 집값이 좀 싸긴 쌉니다마는 동백에서도 1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10억쯤은 있어야 부자라 소리 들을까요? 아휴 뭘 10억 정도를 가지고 그러면 한 50억을 올릴까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얼마가 있으면 부자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질문을 바꾸면 네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돈은 별로 없다. 그러면 당신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말입니다. 돈이건 생명이건 시간이건 지위건 내 건강이건 내 가족이건 무엇이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놓고 주님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네 거냐 내 거냐 주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만약 내가 가진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맞다면 당신은 부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를 가졌던지가 아닌 건 당신께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청직일 뿐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그처럼 쓰는 사람 많더라. 그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든 시간이건 건강이건 지위건 가족이건 무엇이건 간에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처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을 표현을 좀 바꾸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을 맨날 종처럼 생각하고 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얼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많은 경우에 생각부터 해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문제를 풀 방도가 생기면 기도를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 방도가 보이지 않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풀 방도가 보이면 하나님 이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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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 문제를 아뢰는 이게 기도인데 완전히 종한테 부리는 이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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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 안 알아보자 하나님한테 다 맡겨놓으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뢰 여러분 18장에서 과부인 한 여자 얘기를 예수님이 친히 했지 않습니까 불이한 재판관과 이 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여자를 칭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세상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니 그 여자가 뇌물 줄 돈도 없고 사람들 아름아름으로 해서 불이한 재판관 판사한테 어떻게 해볼 길이 없으니까 계속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것밖에 없는데 차라리 칭찬을 한다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끈질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 이걸 칭찬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칭찬하지 않고 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번역에는 거라고 하는 정관서를 빼고 믿음으로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성실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 악한 재판관이 내가 열심히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저 사람이 마음을 굽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성실한 이유가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를 행할 것이라 믿음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바로 그걸 영생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내가 너희 안에 그하면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주님 내 꿈이라도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을 내가 꿈에서라도 한번 보면 내 신화생활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10년씩 해온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한번 보여주시지 그걸 기어이 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습니다만 그 육의 껍데기 예수님의 그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여러분 그건 별로 그렇게 권사할 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십자가 자욱이라도 한번 만져왔으면 좋겠다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권사쯤 되는 분이 그런 기도를 10년씩 한다는 것은 너무 오래 했습니다 잠깐 해보다가 빨리 기도를 바꿔야 하는데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바꾸면 내 말씀을 대하는 자가 나를 보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 내 삶의 방법이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시간이 길다 여러분 천국 가면 시간 자체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간도 창조된 것 아닙니까 모르셨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몰랐는데 과학의 발달이 이런 것 참 좋습니다 이 시간이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안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구만 벗어나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한 달, 두 달 여름, 겨울 이거 벗어난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 안 먹는다 이게 여기에서나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모르지만 우리를 주님이 데리고 와서 살 그 영원한 거기 가면 머리가 빠지는 것도 없고 주름 지는 것도 없고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핵심은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영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삿개오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속에 영생은 가득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영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히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완전히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려고 나아가는데 중요한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8장에서 바로 불이한 재판관을 만난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한 재판관을 만난 과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부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과부는 남편은 없지만 옛날 과부하고 법적인 지위가 전혀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릅니다 요새는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 그 불이한 재판관 돈만 갖다 주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 주는 그런 판사 하나 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과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던 이 여자 이 여자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 돈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아름으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찔러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껀덕지게 이 불이한 재판관을 선한 방법으로 껀덕지게 나아가는 이 여자를 두고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무엇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 앞에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뭘 배우고 믿음도 좀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도 쓰고 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은 이 불이한 재판관처럼 말입니다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보십시오 불이한 자들, 유병헌 사건에도 유병헌도 불이한 자지만 유병헌의 뒤에서 이 불이한 자를 도왔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세월호 사건이 지금 바로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윤흘병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압니다 옛날에 이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윤흘병 사건을 두고 너무 젊은 엄마들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다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맨놈만 그렇게 맞습니다 군에서 줄받다 맞고 그냥 팬티하고 살이 엉겨 붙고 이런 경험 안 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아마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좋아졌는데 그래도 지금 군대 저런 악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불이한 자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한 자들이 하사관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고 같은 쫄병으로 들어와서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걔들도 사실은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쫄병 때 그냥 딱 맞고 그렇게 살다가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결국 또 나중에 똑같은 시어머니 된다고 지금 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듣고 보는 게 없습니다 자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자기 밑에 아이가 들어오면 그 아이를 자기 장난감처럼 생각을 합니다 군대가 또 그걸 뒷받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회사건 아파트건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런 불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쉽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 작은 것들이지만 내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계 평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라크의 공습도 가슴이 아프고 팔레스틴 가자지구에 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다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당장 내 아이가 아픕니다 지금 당장 지금 집세가 모자라서 더 멀리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현실적인 필요 앞에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저 세계 평화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연약한 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불이한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이 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겁니다 아들을 종으로 빼앗아가는 판결을 했는지 아니면 고구마 만한 집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을 누구한테 넘기는 판결을 했는지 어쨌거나 이 여성이 불이한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 정의를 행해달라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나섰겠습니까 이 여자가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세밀히 돌보시는 우리의 작은 일 하나에 관심을 갖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 낙심치 않는 믿음을 갖는데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이름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제자 사탄의 쫄개들이죠 제자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점에서 참 통찰력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 이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 청년에게 예수 못 믿게 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공격을 해라 그게 먼 거니까 이 청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자기 어머니의 관절념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이게 너무 쬐쬐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게 해라 여러분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제자 워무드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우리 어떤 집사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늘 미안해서 어느 날은 기도를 바꿨대요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맨 뒤에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앞에는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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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고 뒤에 가서는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대충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조금 제가 지금 어폐가 있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삶의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아프게 다가옵니까 이것과 씨름하는 것을 결코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세미나 첫 시간이 돼서 제가 한 5분 전에 들어갔는데 이 벽난로 앞에 저기는 겨울 아닙니까 벽난로 앞에 성교사 한 분이 서 있더라고요 오는 남자가 다 성교사니까 처음 만났지만 악수를 냈습니다 이름표를 또 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혼자 서 있습니까 부부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50이나 돼 버린 이 남자가 목사님 저는 혼자입니다 제가 거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했습니까 제가 또 그랬습니다 선교지 있다 보니까 한 50 될 때까지 홍기를 놓쳤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목사님 몇 해 전에 사고로 아내를 먼저 천국 보냈습니다 아휴 제가 괜한 걸 물어가지고 그냥 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휴 미안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다른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아내를 잃었으며 상황이 어떤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여자 선교사 아내 선교사 두 분이 함께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의 아이가 큰아이가 아들인데 중학생 둘째가 아들인데 초등학생 셋째가 딸인데 역시 초등학생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낙심을 열 번을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모잠비크라고 하는 그 오지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필 하나님은 잡아갈 놈이 없어서 김정은이를 잡아가든지 그러지 선교사 부인을 왜 데리고 갑니까 왜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낙심이 됐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이 됐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아이 셋을 혼자서 키우면서 큰아이가 이제 고3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낙심하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그런 큰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는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왔을 때 거쳐할 수 있는 집이라도 한 칸 우리가 준비하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국내에 머물 때 좀 잘 머물렀다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선교를 뭐한다 단기 선교다 뭐다 이게 참 허황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의 필요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도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영생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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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